고마워 고마워 안녕 오늘 저는 퍼레이드에 갈건데 사실 이미 퍼레이드는 끝났어요 난 서호자가 보내서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지금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나갔다가 터레이드 보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놀다가 커피 한잔을 타 먹고 들어왔어요 비가 스치면 다시 나가려고 지금은 일단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곧 한국을 들어가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사가야 될 기념품 이런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뭐지 레인보우 플래그나 레인보우가 있는 캐나다 이렇게 기념품 같은거 사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거 사다주면 좀 좋아할까요 저희 집 앞에서 프라이드를 하다보니까 밤에는 살짝 집에 들어오기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막 앰뷸런스도 많이 와있고 경찰들도 엄청 많이 깔려있고 그리고 막 술에 취해있고 약에 취해서 막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살짝 한창 진짜 어제가 제일 큰 페스티벌이었는데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제가 유독 좀 사람들이 많이 미친듯이 발강을 하면서 놀더라구요 놀더라구요 그게 조금 그렇지만 저는 금요일에 놀았고 오늘 퍼레이드로 오늘 퍼레이드도 봤으니까 토론토에 오면 6월 6월은 프라이드의 달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드 축제를 꼭 즐기시길 바라구요 여러가지 축제를 매주 하니까 그것도 하나하나씩 즐기면서 이 퍼레이드를 이 퍼레이드를 이 퍼레이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춤도 추고 시원하게 입고 나가서 그리고 이렇게 막 어 레인보우 메이크업이나 이런 분장 같은 것도 하고 나가면 더 재밌을 거에요 구글이야 구글 구글 이번에 구글이야 지금 드디어 발강 먹고 프라이드를 하고 있어요 어떡해 참아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였구나 아 다 할아버지 다 탈색해 자 거리를 한번 쭉 내려가 봅시다 여기가 시작 일단 여기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한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신나는 그런 소리를 너무 좋았던 랩이 탈색해 장랄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잠시 후고 와 대박이야 오우 오우 이 도로의 끝에서 끝까지 다 사라 다녀아장실 있었는데 여기 우리 옆에 근데 또 있어 여기 바로 그 웰슬리엠에 있어 여기 물 풀자 이렇게 물 위로 슬라이딩하는데 갈까? 한번가? 잠시만 기다려 사랑해 뭐가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